주차 십이 끝에 이웃과 다투다 일본도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오늘 오전 7시쯤 경기도 광주시 회덕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한 70대 남성이 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인 끝에 이웃에게 집에 보관하고 있던 일본도를 휘둘렀습니다. 경찰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검거했는데요. 피해자는 오른쪽 손목에 큰 부상을 입고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며 아직 의식회복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경기 광주경찰서는 가해자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으며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.